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유맨이에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상황극은 자 버스 상황극입니다 여러분들 마을버스 안에서 무슨일이? 라는 상황극을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컨셉은 급히 서당가는 인유맨 버스 타고 서당가는 자 인유맨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스탠바이 액션 하늘천 따지 어허 이거 시간이 몇시야 이거 서당갈 시간이잖아 이거 서당님 서당님한테 뭐라고 하더라 서당님? 훈장님 훈장님한테 혼나겠는거 이거? 어허허허허 빨리 가야겠어 훈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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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하 훈장님한테 혼나겠는데 이거? 어허허 빨리 가야겠어 빨리 가야겠어 어허허허 버스 빨리 어어 헛 버스 떼맞춤 오는구만 이거 어어허허허 저기요 저기요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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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어 오라이 오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문이 이거 수동문이네요 이거 어 옛날 버스에 아하하하 역시 마을버스구먼 어 요 마이비 마이비 띠이 아 학생입니다 저 학생 맞죠? 저기요 얼굴은 대학생인데? 대학생이에요 무슨 소리 있어요 지금 민중 줘봐요 고2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거짓말 치고 있네 민중 줘봐 학생증이요 민증이 어딨어요? 구2년생인데? 에? 구2년생이잖아 구2년생이잖아 고2 복학생인데 독학생이에요 학생 많으니까 학생 요구를 해주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자료 좋겠네 여기 앉아야겠다 아 빨리 늦지않게 가야될텐데 아 종점이 이걸 끝부분이라서 좀 오래걸릴거 같은데 기사양반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포기할 수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복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머니 할머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개빨라 아 출발하다 출발이다 하하하하 야 뭐야 저어씨 뭐야 하하하하 흙을 둬 기사 아저씨 너무 우주험하게 하시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먹어라 앞으로 먹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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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지않게 도착을 해야하는데 아 해야될텐데 아 아 경치하면 좋네 어 후후후 아 오오오 저거 물기둥 있는데 근데 우리 의북네 저런게 있었나 trusted 로켓 같은데 어 유니어랜드 유니어랜드 너무 신나여 Porter 팬 아 뭐야 카드를 야 카드를 카드를 위해 이렇게 큰 카드가 있었대 90년대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여기다 설치하겠습니다 카드가 벽돌만해 근데 왜 카드가 안 지키지?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 잔액이 부족하다네 나 카드 더 높댕 요걸 오빠가 찍어줄게 나와봐봐 역시 재령담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다던데? 둘다 오빠 우리 잉여랜드 못가? 정말 오빠가 잉여랜드 못보내도 홍콩은 보내줄게 그냥 타 아 감사합니다 잉여랜드 잉여랜드 아 진짜 저어시리네 보기 좋네 아 쉬고바났네 아 쉬고바났네 아 쉬고바났네 아 뭐야 다음역에서 내려야지 아 사람이 왜이렇게 흥이나 오빠 여기 클럽인가봐 음 아하하하 오우 두잇 디스스 코리안 두잇 아하하하 이사람 뭐야 오우 두잇 왜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 여기야 우리 동네에 이런사람들이 왜 있어 아 어 이상해 아 뭐야 뭔소리야 흑 흑 아 아 아 누가 배 눌렀다 누가 배 눌렀다 아 아 오고만한것인가 어 할머니 내리시네 오고마라쿤 버스가 버스라는것이 오고마라쿤 강사람 뭐야 웨도 마치니 음 뭐해 인형 뭐야 니요이 니니요이 고마요 소자로 고마요 아하 아니 두명요금까지 두명요금은 나는 좋지 뭐 하하하하 위도치 안에는 버스아저씨 개이득 하하하하 버스아저씨 개이득 봤어 아리가또 응 빨리앉아 아 개웃기네 아 왜이렇게 이상한사람들이 많아 기사양바 잠깐만요 흡 하하하 기사양바 기다리abo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 흡 기사양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epidemia 하형이 왜 더foundatt's어 görüş 아 有 un 된거야 이상해 고반대 다음에는 또 큰 은혜요 값지 가와이안 오바짱 데스네 출발합니다 이상해 오 디스스 클럽두잇 아이 뭐야 더 뭐하는 곳이야 여기 뭐야 어 세븐나이즈 델론즈 각성나움 어 각성해주가 500개 모아야됨 어 님들 말 걸지마셈 조용히 하셈 아 급식충 있네 아 급혐이네 아 나 출석보상 받았고 다음 게임 해야지 에헤 영상 봐야지 아 옆에 아저씨들 아잇 콩콩 보내줄 때 시간을 봐 콩콩을 계속 보내준대 이 영정이야 이거 현체 이용가야 우리 방송 아잇 거참 아저씨 저 인형 이 영정은 이 영정을 들어갔습니다 어 애니보시네 네네 나 나아인다 애니는 몸몸을 표현하고 있는데 나아인다 나아인다 이번꺼 나아인다 아저씨 저 인형 저 한번만 만져봐도 되나요 에잇이 저씨 뭐라고 한 번만 만져볼게요 한번만 다음해 아 한 번만 만져볼게요 이야 이야요 아 한 번만 만져볼게요 한번만요 아 한번만 궁금해가지고 이거 좀 처음보거든요 젠카이도 랑보라이브 리미쨰 NO 만져볼게 pro 한 번만요 제가 그 총사 라면 그런거 만져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야 될까요? 한 15 한 12초 만 오오~~~ 와 귀엽다 이런 말 이게 이런 거구나 참 아저씨 오라이오라이오라이오라이우 오라이오라이오라이오 오라이오 Om 아하하하 하하하 정문에 매달렸어 아하하하 뛰어내셨 차에서 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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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와 잼 오게래 오요 오ê 오오 week 야 오Yeah 아 이게.. 야 뭐야 왜 뒤로 봐야 뒤로 봐 아 뭐야 이게 이 버스 뭐야 죽음이 버스 까봐 야 한번 내려보세요 외국인 노즈들 이해할 수 없어 운전 왜 이러는 거야 문제가 있어 버스 아저씨 아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어 지금 버스가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어? 같이 가요 같이 가 어휴 공간이 타락해 자꾸 아 공구장에서 이러지 맙시다 저희 뽀뽀하지마요 여기서 이게 돈 뭐야 오빠인데 뭔데 이거 또 출발합시다 빨리 앉아요 천천히 출발해보세요 천천히 여기서 한번 런닝머신이라던데 이 자동차 이 버스 한번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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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힙합 문어크 우진다 뒤로 한번 빠졌어 또 야 죽음의 버스야 모두 내리지마 야 야 야 필리 키보드에 손 놓치마 안돼 야 뭐야 이거 서바이벌이야 서바이벌 출발 드림팀이야 출발 드림팀 야 뭐야 뭐야 야 야 뭐야 뭐야 아 아 이 버스 뭐야 럴커가 되었다 어 섰다 섰다 어 아 버스가 오래되서 제대로 앉으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어디야 여기 아 좀 더 더 가야겠네 아 잠깐만 아 거꾸로 온거 같은데 아 버스 잘못 탔다 아 아 아 아 벌써 종점이네 아 반대로 타가지고 아 시간만 버렸는데 이거 아 아 거참 거참 아 종점이네 벌써 아 잉어랜드 잉어랜드 아 오케이 아 다 내렸네 나 혼자 남았네 아 아 안녕 할아버지입니다 아 할아버지입니다 아 종점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 학생 안내려? 아 아 저 아 아 아저씨 아 제가 이거 잘못 해가지고요 제가 응 가 에에에에 안 찍어도 되죠? 아 찍어야지 돈은 벌어야 되지 고마워 안돼 빨리 출발이야 나 똥말이야 아 거참어 뭐요 뭐요 하하하하 할아버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런닝머신 런닝머신 죽음에 죽음의 버스 하하하하 죽음의 버스 죽음의 버스 아 멈추세요 좀 할아버지가 죽겠어 아 아 어 아 할아버지 누르시네 벌써 뭐 뭐 빨리 출발이야 예 죄송합니다 뭐지 아 할아버지 또 왜 누르시지 계속 내릴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계속 버튼을 누르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허 코참? 날씨 좋구 뭐야 어 어 다음 어 다음 내릴곳이네 버스 emphasize 하하하하 뭐야 안내려요? 할아버지 안내리세요? 왜 내려? 누르시잖아요 할아버지가 내가? 나 아뇨 나 아뇨 너요? 쟤 나 아뇨 뭐지? 뭐야? 어? 뭐야? 또 누르시네 이거? 아우지 내려요 왜 내려? 누르셨잖아요 내가? 어디 아퍼? 기사영반 하아 장난치지 마세요 너요? 너가 장난쳤어? 야 아닐까요? 나 아뇨 나 아뇨 뭐로 이런일이야 아 아 아잇잇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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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배 눌렀자녀 왜 안내려줘 눌렀으면 내려줘야될거 아뇨 왜요? 뭐? 안내려요? 내려달라면서요 내가 언제? 아버지 장난치지마요 넌 장난 안쳤어 뭘로 하아 뭐야? 뭐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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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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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아저씨 분노의 실주 하아 하하하하 잡히면 죽어넣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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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버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니잖아 희흐흐흫 글쌤 양반 1,1,2,2 어흐흨 대해서보자구 훠흐 흠흐흐흫 아아아악 흠흑 흐흑 귀한저씨 저도 종점이니까 내밀게요 에헤 고생하셨어요 오늘 흐흫 흐흫 벌써 저녁이 됐어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흑 아아 거참 흐흐흫 어... 어...뭐야 뭐야 저거 저 아름... 어? 저 아름 뭐야? 야 버스가 왜 하늘을 떠? 아하핰... 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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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졌다 shortly ㅎㅎ ...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이버스 상황극 버스 상황극 subset 끝이다 라고 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세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재밌었다